지난해 도내 주택시장에서 외지인의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 잡은 외지인 수요도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제주 주택시장에 대한 외지인의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제주에서 매매 거래된 주택은 총 6,690여 건으로 1년 사이 20.6% 줄었습니다. 이 가운데 외지인의 주택 거래량은 더욱 가파른 감소폭을 보였습니다. 지난해 외지인이 사들인 주택은 1,490여 건으로 이는 전년과 비교해 34.5% 극감한 수치입니다. 주택 거래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22년 27%에서 지난해 22%로 감소했습니다. 고금리와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보이지 않으면서 외지인의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부동산 시장의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아파트도 이 같은 흐름을 피해가진 못하고 있습니다. 한때 도내 아파트 거래 4건 가운데 1건은 외지인의 몫이었지만 2022년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지난해에는 17%대에 그쳤습니다. 이는 지난 10년 사이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.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를 비롯해가지고 육지 쪽에서는 주택 가격의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에 제주도는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.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. 제주 주택시장의 큰손인 외지인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해소와 신규 분양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